일단은 뭐 투자 많이 하십니까? 어 투자 많이 하죠 짜릿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투자 하시겠구나 생각하는데 보통 뭐에 넣고 계세요? 이게 약간 시점이 좀 다른데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좀 다릅니다 얼마나 과거예요? 과거 한 20대 때 20대 때? 지금 30대입니다 참고로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니까 20대 때 혈기가 넘치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막 이제 좀 도박성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잡코인도 투자도 많이 하고 뭐 ICO도 참여하고 무지성 매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돈을 많이 날렸죠 많이 날렸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공부 없이 투자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재단이라든지 고래라든지 투자사라든지 그런 여러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유망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알트코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물리기 십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